뭐 좀 집중하 hopefully 이게 안들어여 아직 안들어여 빨리 안들어여 쏴윽 그러게 탑야스오네 탑 아크전인줄 알았는데 네? 네? 다 마크샷일수도 있겠다 모르겠네 아니네요 나는 바람물과 소금으로 다시 태어났다 금화를 내놓아 그렇게 하고 있어야 겠어요 극래하는 가방은 남의 중 없으니 그럼 우리도 흉öllence 아 아 아 아 아 아기 ㄷㄷ 오 잣 날리는데? 와아 와아 왜 이렇게 잘 날려 미친놈인가? 다다 먹으면 이득이긴 한데 히힛 쓰레기같은 놈 금화를 내로와 천천히 놀아들이지 인터뷰를 사야겠다 그냥 된다 뭐야 흐흐흫 흫 히힛 아 이거 피했으면 잡을만했는데 펄 아끼고 피했으면 엑소 이거 열매 먹으러 가는 척하고 뭐야 텔 아꼈네? 텔을 아낀 거였나? 텔 쓴 줄 알았는데 Witpad 귀신없어 어 고마워 얘들아 와줄거라고 믿고 있었다고 이 야스오 잘해 잘하는데 원래 야스오가 상성이 조금 더 좋습니다 원래 그니까 1,2,3,4,5 랩 그 구간에도 야스오가 괜찮고 척규현에 광전사가 나오면 그니까 트론들이 도와줘서 지금 이렇게 된거지 1대1로 계속했으면은 결국에 밀려 아 에반데 아 이거 화약통 들어가고 했으면은 아씨 화약통 뭐 터뜨렸나 뭐있지 뭐 터뜨렸죠 방금 장막땜에 안 터진거 같은데 아 솔직히 생각보다 Electronickan이 다가니 더 많으라고 하는게 아니라 그치 난 잊지 않았다 그리스 Cred 넙 마찬가지 으 쭈 경악 힝힝힝 흠흠흠 흠흠 흠 흐엏 그는 왜 경험치에 내가 이기고 있느냐? 그는 경험치에 내가 이기고 있느냐? 여러분, 이기고는 일은 일을 마시는데, 이기고는 일을 마시게 하고 있습니다. 이기고의 인증을 말합니다. 2. 찰떡 ㄷㄷ 음흥 쨉 쨉 쨉 철갑궁이네 독사를 가야겠는데 이러면 독사에다가 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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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식 쨉 쨉 저 히힛 히힛 아... 야스 왜 이거 안 믿냐? 아 테일 쓸거예요 썼어야 되는데 어? 힝 하하 . 으하 . 2 졌ONE 히힛 전체 파괴자 2코어 안가도 되는게 좋긴 하다 선체 파괴자 2코어 안가도 되는게 좋긴 하다 5코어 안가도 되는게 좋긴 하다 그래서 5코어 안가도 되는게 좋긴 하네요 이 기계는 이 기계가 운을 합니다 선체 파괴자 2코어 안가면 자전거는 없던 거 이 때에 또 이 차에 안가도 되는거 같긴 한데 아 8뒤 힐 시발 뒤를 봤어야 되는데 또 실수했네 아 근데 이거 또 생각을 잘못했어 그니까 뒤봤어야 되는데 탈쟁 걸리면 바로 뺐어야 되는데 여기가 쏠 마을이다 치진 않았네요 바로는 가는게 낫지 않아? 가는게 맞았는데? 가는게 맞았는데? 더 이상해 whatever 이거 될 거 prominent 있긴 했으면 도착을 파악했습니다 아 오랜 헐 얘네 태리 없음아 에스오드 호텔이 없긴 한데 졸업한 적도는 겨울을 놓고 겨울이 났다 미니멍 에스오드 오이미 에스오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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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힝힝 그럼 죽어라 좀, 뭐 식으로 이렇게 오래건뎌 5-5-5-1 5-5-0 1-2-1 1-3-2 할수있어 헥? 아..게임이 존나 이상해 아니 그니까 아..뭔가 이론상 갱플 되게 좋아진거긴 하거든요 뭔가 갱플..그러니까 딜이 안나오는 메탄데 갱플도 딜이 너무 안나와 옛날 같지가 않아 좀 원딜 의존도가 너무 커졌어